허생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 일이라도 못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았는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하시나요? 장사는 미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천은 왈칵 송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씀이오. 장인바치 일도 못한다. 장사도 못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그릴기로 10년을 기약했는데 이제 7년인걸. 하고 휙 문 밖으로 나가버렸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로 나가서 시중에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에서 제일 부자요? 변씨를 말해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대하여 길게 읍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보려고 하니? 만냥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실띠에 술이 빠져 너덜너덜하고 가신의 뒷꿈이 자빠졌으며 주그러진 갓에 호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희를 아시나요? 모르죠. 아니, 이제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냥을 그냥 내던져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을의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보겠다는 일이 잡은 일이 아닐 것이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하겠느냐? 허생은 만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오 삼남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강,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쓸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만한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기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리도 못되니 무엇을 해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은 될 수 있겠구나. 부가옹이란 부잣집의 늙은 주인을 말한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오? 사공의 말이었다. 덕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때 변산에 수천의 군도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명이 천냥을 빼앗아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1인당 한 양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어? 없어. 논밭이 있어?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이오?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도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이 있을 것이오.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이 요족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냥의 돈을 짓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크게 놀라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백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이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피를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쓰러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고 우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궁이 잘 자라서 한해나 새해만큼 걸러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것은 30만여 원화 되는 일본의 속주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슐하고 은 백만 양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2천명을 모아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학의 한 연우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열부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다만 아이들을 낳고 들랑 오른손에 숟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복해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렸다. 하고 돈 50만 양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죽어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양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의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10만 양이 남았다. 이건 변 씨에게 갚을 것이다. 허생이 가서 변 씨를 보고 나를 알아보시겠소? 하고 묻자 변 씨는 놀라 말했다. 그대의 안색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았으니 혹시 만 양을 실패 보지 않았어? 허생이 웃으며 재물에 의해서 얼굴에 기름이 도는 것은 당신들 일이오. 만 양이 어찌 도를 살찌게 하겠소? 하고 10만 양을 변 씨에게 내놓았다. 내가 하루아침에 주림을 견디지 못하고 글 읽기를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 양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 변 씨는 크게 놀라며 일어나 졸하여 사양하고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받겠노라 했다. 허생이 잔뜩 역정을 내어 당신은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하고는 소매를 부딪히고 가버렸다. 변 씨는 가만히 그의 뒤를 따라갔다. 허생이 남산 밑으로 가서 조그만 초가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서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토에서 빨래하는 것을 보고 변 씨가 말을 걸었다. 저 조그만 초가가 누구의 집이오? 허생원 대깁지요. 가난한 형편에 글 공부만 좋아하더니 하루아침에 집을 나가서 5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으시고 시방 부인이 혼자 사는데 집을 나간 날로 제사를 지냈지요. 변 씨는 비로소 그의 성이 허시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 씨는 돈을 모두 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어 돌려주려 했으나 허생은 받지 않고 거절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백만 양을 버리고 십만 양을 받겠소? 이제부터는 당신의 도움으로 살아가겠소. 당신은 가끔 나를 와서 보고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 주오. 일생을 그러면 족하지요. 왜 재물 때문에 정신을 괴롭힐 것이오? 변 씨가 허생을 여러 가지로 권유하였으나 그 끝내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변 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집에 양식이나 옷이 떨어질 때쯤 되면 몸소 찾아가 도와주었다. 허생은 그것을 흔연히 받아들였으나 콩 많이 가지고 가면 좋지 않은 기색으로 나에게 재앙을 갖다 맡기면 어찌하오? 하였고 혹 술병을 들고 찾아가면 아주 반가워하며 서로 술잔을 기울여 취하도록 마셨다. 이렇게 몇 해를 지나는 동안에 두 사람 사이의 정의가 날로 두터왔다. 어느 날 변 씨가 5년 동안에 어떻게 백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었던가를 조용히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기를 그야 가장 알기 쉬운 일이지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에 다니질 못해서 온갖 물화가 제자리에 나서 제자리에서 사라지지요. 무릇 천량은 적은 돈이라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없지만 그것을 열로 쪼개면 백량이 열이라 또한 열 가지 물건을 살 수 있겠지요. 단위가 작으면 굴리기가 쉬운 까닥에 한 물건에서 실패를 보더라도 다른 아홉 가지의 물건에서 재미를 볼 수 있으니 이것은 보통 이득을 취하는 방법으로 조그만 장사치들이 하는 짓 아니요? 대개 만 양을 가지면 좋게 한 가지 물종을 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수레면 수레 전부 배면 배를 전부 한 고울이면 한 고울을 전부 마치 총총한 그물로 훑어내듯 할 수 있지요. 묻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슬그머니 독점하고 물에서 나는 만 가지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고 의원의 만 가지 약재 중에 슬그머니 하나를 독점하면 한 가지 물건이 한 곳에 묶여 있는 동안 모든 장사치들이 고갈될 것이며 이는 백성을 해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후세에 당국자들이 만약 나의 이 방법을 쓴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만들 것이오. 처음에 내가 선뜻 만 양을 꿔줄 줄 알고 찾아와 청하였습니까? 허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당신만이 내게 꼭 빌려줄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 능이 만 양을 지닌 사람치고는 누구나 다 주었을 것이오. 내 스스로 나의 재주가 좋기 백만 양을 모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운명은 하늘의 매인 것이니 낸들 그것을 어찌 알겠소? 그러므로 능이 나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보 긋는 사람이라 반드시 더욱더 큰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하늘이 시키는 일일 텐데 어찌 주지 않았겠소? 이미 만 양을 빌린 다음에는 그의 복력에 의지해서 일을 한 까닭으로 하는 일마다 곧 성공했던 것이고 만약 내가 사사로이 했었다면 성패는 알 수 없었겠지요. 변 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방금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케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보고자 하니 지금이야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뽐내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 재주로 어찌 괴롭게 파묻혀 지내려 하십니까? 어,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었겠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배잔방위로 늙어 죽었고 반개거사 유영원 같은 분은 군량을 조달할 만한 재능이 있었건만 저 바닷가에서 소유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은 가히 알만한 것들이지요. 나는 장사를 잘 아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이 좋게 구왕의 머리를 삶아나였으되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쓸 곳이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한숨만 내쉬고 돌아갔다. 변씨는 본래 이완, 이종승과 잘 아는 사이였다. 이완이 당시 어영대장이 되어서 변씨에게 위앙이나 여염에 혹시 쓸만한 인재가 없는가를 물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 대장은 깜짝 놀라면서 기이하다. 그게 정말인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던가? 하고 묻는 것이었다. 소유는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 지나도록 여태껏 이름도 모르옵니다. 그인 이인이야. 자네와 같이 가보세요. 밤에 이 대장은 구종들도 다 물리치고 변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씨는 이 대장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멋들은 채 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안타가 야심에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몽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인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 같은 일을 청구하겠으니 내가 임금께 아래여서 삼고초려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의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의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미겨 말을 이었다. 명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와서 정처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의 청하여 종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 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골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나라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하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곤과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골들과 결탁한다면 한 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구한다면 잘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되어도 백구지국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을 하고 호복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지져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의복은 흰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 대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숲속에 지나지 못한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호기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진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따네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아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인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인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집이 통 비어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